개미들의 식사시간 밥먹을 개미들 나와라 자 개미들아 밥먹게 어서 나와라 육가가 안녕 난 큰개미야 안녕 난 작은개미 밥먹으러 왔어 먼저 식판부터 나눠줄게 개미 크기를 보고 잘 놔줘 크기 비교를 잘해야지 개미 크기에 맞게 다시 잘해봐 크기 비교를 정말 잘하는구나 으쌰으쌰 이번엔 접시 큰개미에겐 큰접시를 작은개미에겐 작은접시를 주면 돼 좋아 좋아 정말 잘하는걸 아싸아싸 자 이제 컵을 나눠주자 개미 크기랑 컵 크기를 잘 비교해봐 크기 비교를 정말 잘하는구나 으쌰으쌰 이번엔 육가게가 직접 만든 따끈따끈 크림빵 순서 개미들에게 잘 나눠줘 좋아 좋아 정말 잘하는걸 아싸아싸 식사 후에 쓸 넵킨도 나눠줘야지 식사 후에 쓸 넵킨도 나눠줘야지 큰개미는 넵킨도 큰걸 쓰겠지 좋아 좋아 정말 잘하는걸 아싸아싸 큰 접시 작은접시 큰식판 작은식판 큰컵 작은컵 큰크림빵 작은크림빵 큰 넵킨 작은 넵킨 이제 우유만 모으면 되겠다 식판 가져가서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을게 고마워 식사 준비 어땠어? 개미들이 맛있게 먹어서 너무 뿌듯하지? 그럼 또 놀러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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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voor 오 презент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